이 스티커 붙여있는 쪽 좋습니다 시선 중앙의 왼쪽을 봐주시겠어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럴 땐 인사를 할까요? 좋아요 손 인사 좋습니다 네, 차은경 변호사입니다 왼쪽입니다 중앙의 왼쪽 그리고 중앙의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경의 신입 변호사 패기 넘치는 당첨 포즈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죠 신입은 파이팅이죠 자, 다음은 매작품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죠 어?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작품 탄탄한 연기력을 그동안 보여주셨던 거예요? 김준환 씨 예, 예 어? 많이 지금 놀랐는데요? 맞습니다 김준환 씨 모실게요 네 아, 정말 매작품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입니다 자 우리 정우진 변호사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부카 예, 부드러운 카리스마 예, 부카 네 네 네 아, 지금 네 네 아니, 탄탄하게 보여주셔야죠 탄탄하게 보여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효지원 씨입니다 중앙의 왼쪽입니다 중앙에서 살짝 왼쪽 그래서 전은호 역을 맡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정의 해피바이러스 우리 그 전은호의 파이팅 넘치는 포즈 아, 지금 좋아요 완전 좋아요 회기함은 나다 그렇죠 이거죠 시선 자연스럽게 하하하하 면을 봐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편안이 형 이상한데요 편안한 하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어, 뭐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이게 인싸죠 네 난 시인은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트가 볼게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굿파트너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cholar의 메뉴을 마친CA